반갑습니다. 방문가계 부동산 공시법 강의하고 있는 양진영입니다. 반갑죠? 오늘은 등기법 가운데 보존듣기 신청인 설명드리려고 나왔습니다. 보존듣기는 매년 나옵니다. 가장 중요한 파트를 오늘 집으려고 합니다. 방문가 클라스 토지와 건물의 경우 나눠서 토지는 3사람, 건물은 4사람이 보존듣기를 신청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토지는 대판수, 건물은 대판수 확 해서 4명이 있는데 토지든 건물이든 기본적으로 원시취득자가 최초로 신청하는 등기이기 때문에 내가 원시취득자임을 증명을 해야 돼요. 그것을 토지는 3가지 방법, 대판수 가지고 증명을 하고 건물은 대판수 확 4가지 가지고 증명을 하는 겁니다. 이때 우리 보존듣기 관련해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토지의 경우는 상대방이 국가여야 되고 건물의 경우는 상대방이 지자체의 장이 등장해야 된다는 거 왜 그러냐? 토지는 관리를 국가가 해요. 건물은 관리를 국가가 하는 게 아니고 당의 지자체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토지는 언제나 국가를 상대 건물은 언제나 지자체의 장을 상대로 해서 보존듣기가 이루어진다. 그러면 토지의 경우에 이전등록, 우리 대장에서 이전등록 받으면 원래 이전등록 하는 거 아시죠? 그런데 이전등록 받아도 보존듣기 가능한 경우가 있더라. 언제? 토지의 경우 반드시 토지만 해당됩니다. 건물은 안 돼요. 토지의 경우 누구로부터? 국가로부터 이전등록을 받으면 이전등록 받았지만 보존듣기 할 수 있는 유일한 내용입니다. 두 가지 원칙을 갖춰야 돼요. 토지의 경우 국가로부터 항상 토지는 상대가 국가예요. 그다음에 법원에서 판결을 받아 보존듣기 신청할 수도 있는데 이 판결을 받을 때도 토지는 상대가 누구여야 돼요? 국가를 상대로 판결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토지는 항상 상대가 국가가 등장한다는 거. 건물의 경우는 지자체장이 상대방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건물의 경우는 판결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확인을 받더라도 지자체장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판결을 받을 때도 지자체장, 단순히 확인만 받아도 지자체장 이렇게 딱 굳어져 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존듣기 시험이 나오면 토지냐 건물이냐 구분하시고 토지는 국가, 건물은 지자체장 반드시 구분하셔야 된다는 거. 자, 23회 나왔던 문제입니다. 특별자치도지사 확인. 자, 지자체장 나왔죠? 그러면 부동산은 뭐가 나와야 돼? 건물이 나와야 되겠죠? 그래서 확인에 의해 토지 소유권을 입증하는 자는 보존듣기 신청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건물이 해야 돼. 그래서 틀렸죠? 자, 24회 문제입니다. 자치구 구청장 확인. 역시 지자체장이 나왔네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가 나와야 돼요? 건물이 나와야 돼. 그래서 자기의 토지 소유권. 자, 토지 나왔네. 그러면 보존듣기 신청할 수 없죠. X. 자, 26회 문제입니다. 건물에 대해서 국가를 상대로. 자, 건물 나왔어요. 그러면 상대는 누가 나와야 돼요? 지자체장 나와야 된다, 그렇죠? 그런데 국가를 상대로 확인 판결을 받아서 소유권 증명하더라도 보존듣기 신청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그렇죠? 해서 건물은 언제나 지자체장, 토지는 국가가 등장한다. 자, 몇 문제 더 풀어보죠. 29회, 군수 확인. 다시 지자체장 확인 나왔어요. 그러면 부동산은 뭐 나와야 돼요? 건물 나와야 돼. 미등기 토지가 자기 소유 증명. 그래서는 보존듣기 신청이 불가능하죠. X. 자, 30회 문제입니다. 계속 똑같은 위의 문제가 반복해서 나오고 있어요. 자, 군수 확인 나왔어요. 그럼 부동산은 뭐 나와야 돼? 건물 나와야 돼. 그래서 미등기 건물이 드디어 건물 나왔네요. 자기 소유임을 증명하면 당연히 보존듣기 신청할 수 있다. 그렇죠? 자, 한 문제만 더. 33회, 재작년에 나왔다 문제랍니다. 자, 군수의 확인에 의해. 그러면 지자체장 나왔으니까. 부동산은 건물 나와야죠. 자, 미등기 건물에 대한 자기 소유권 증명. 당연히 보존듣기 신청할 수 있다. 맞단 말이에요. 이런 식으로 똑같은 유형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죠? 해서 보존듣기에 관한한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은 머릿속에 싹 넣어서 시험장까지 가져가시도록 하시면 되겠습니다. 보존듣기 신청에 관해서 여기까지입니다. 보존듣기 신청에 관해서